음악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임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완벽한 직업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자신의 일자리를 찾을 때 연봉과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인기직종에 대한 현재와 과거 데이터는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와 노동부 그리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한 오넷 시스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미래학적 관점에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5년 정도 앞서가는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의 현재 상황이 한국에서는 가까운 미래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US뉴스가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US뉴스에서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과 전망에 사용된 자료들의 적용기간은 2016년에서 2026년까지 10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최고의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일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최고의 일자리에 순위를 먹이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게 되면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멘탈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아주 효과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검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인기직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인기직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자료를 만들어 주고 있는 미국의 usnews.com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usnews.com의 사이트는 이와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인터넷 사이트 검색어에서는 여러분들이 usnews.com이라고 입력을 하면 될 거고요. 아니면 the best jobs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입력해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영어로 된 접속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 화면을 그대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서 한글로 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우리 한글에 맞도록 번역이 안 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usnews.com에서는 최고 인기 직업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로는 연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연봉은 여기에도 썼듯이 미디언 셀러리에서 중앙값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순위 자료들은 보통 대표값 또는 평균값을 중앙값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고용 전망입니다. 고용 전망은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고용 전망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고용률이고요. 하나는 10년 동안의 성장량. 그 다음에 하나는 10년 동안의 성장률. 하나는 볼륨. 하나는 퍼센티지. 그래서 어떤 일자리에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가고요. 이것은 기준점을 대비를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로 늘어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때 10년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는 현재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통계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usnews.com에서는 고용 전망이라는 1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요. 연봉을 가지고 중앙값 중심으로 해서 10점 만점을 또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걸 보면은 성장 전망입니다. 이것은 Future Job Prospect 이렇게 된 것을 저는 우리말로 성장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직업의 미래 전망이라고 아마 뜰 겁니다. 그것을 저는 성장 전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스트레스 수준이 있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근무 여건입니다. 일만 하다가 집에 와서 자고 쉬고 또 내일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남은 여가 시간에 적절하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근무 여건도 하나의 평가 기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7개의 관점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점수는 연봉이 10점, 고용 전망이라는 3개 지표가 10점, 성장 전망이 10점, 스트레스가 10점, 근무 여건이 10점 이렇게 해서 각각 10점씩 50점 만점으로 usnews.com에서는 최고 인기 직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연봉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연봉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값을 쓴다고 했죠. 대표값으로. 그 이유는 서열 척도의 경우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사이트다 보니까 연봉은 달러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10점 만점으로 연봉을 반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작업으로 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6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10점 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로 1덜러를 1150원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1억 약 840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이면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억 8400만원 이상의 연봉자들은 10점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1억 1780만원에서 1억 8400만원 사이의 경우는 8점에서 10점 사이에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돈으로 연봉이 66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 정도까지 이 정도는 6점에서 8점 그 다음에 2900만원에서 6600만원 사이 여기는 4점에서 6점 사이의 점수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한화로 740만원에서 2940만원까지 여기가 2점에서 4점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연봉이 740만원 미만인 이런 사람들은 2.0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이러한 어떤 점수를 구하는지 공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연봉에 관한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공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봉 점수를 반영하는 계산식을 보면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16만불일 경우는 우리 돈으로 1억 8400만원 정도를 연봉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이상을 받으면 10점 맞는데요. 이 16만불을 제곱구름 안에다가 넣게 되면 그 값이 10점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적어도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구해보고 싶고 그런 일자리를 향해서 내 꿈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usnews.com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연봉 즉 미디언셀러리가 7.4가 넘는 직업들을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본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마음에 든 것을 골라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가가 2019년도에 연봉이 여기서는 85,270불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1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9,800만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지수로 계산하면 7.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4 이상이 되면 1억대,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일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고용전망입니다. 고용전망은요. 거꾸로 실업률을 가지고 그 값을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전망을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여기에 소개한 것처럼 특정 직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매년 점수를 먹인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1% 이하일 때 그때 최고점이 10점 만점을 준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실업률이 1% 이하라는 것은 반대로 고용률이 99% 이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로 실업률이 1%에서 약 2.5% 사이일 때는 8점을 부여하고요. 2.5에서 5% 사이일 때는 6점 5에서 10%는 4점 그리고 실업률이 10%가 넘어가는 경우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서 대학에서 어떤 특정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나왔는데 100명 중에 10명 이상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 한다면 고용 전망에서는 2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 전망 두 번째로 10년 동안의 성장량입니다. 이것을 정의를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특정 직업에서 기준 기간인 1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개수 이것을 10 years growth volume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간 동안에 15만 개 이상의 특정 직종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기존의 것 외에 만들어진다면 10점을 부여하고요. 7만 5천에서 15만 사이면 8점 그 다음에 만 개에서 7만 5천 개 사이면 6점 그 다음에 만 개 이하이면 4점 그 다음에 감소 추세에 있으면 2점으로 부여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네 번째로 고용 전망치 세 번째 것은요 10 years growth percentage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성장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2016년에서 2026년 사이에 평균적인 일자리의 증가 비율을 7.4%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4%를 중심으로 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개수가 고용 전망 2였다고 한다면 볼륨이었다고 한다면 percentage는 특정 직업에서 기준 기간인 1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준 년도 대비 몇 프로 정도 증가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30% 이상이 증가한다 10년 동안 그럴 때는 10점을 줍니다. 20%에서 30% 사이면 8점 10%에서 20% 사이면 6점 그 다음 10% 미만이면 4점을 주고요.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고 할 때는 2점입니다. 대단히 안 좋은 것이죠. 이런 어떤 지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성장 전망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직업의 미래 전망이라고 표현되는데 영문 사이트의 타이틀로는 Future Jobs Prospect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정의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희망자수 고용을 희망하는 자릿수의 비율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경쟁 치열부터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최고로 이렇게 다 5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쟁 치열은 2점 최하점수를 주는데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가 너무나도 많이 배출된 데다가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모든 판례가 정보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 부분이 상당하게 미래에는 어두운 전망치를 갖게 되는 거죠.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최고의 미래 전망을 갖는 것들 어떤 걸까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의사보조원입니다. 왜 이게 최고의 미래직업 사례가 되느냐면요. 점점 출생률은 떨어지지만 수명이 늘어나는 장수시대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이가 고령시대에 진입합니다. 그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일자리들이 상당하게 증가하는 수세를 보일 걸로 전망되고 이미 그와 관련된 직업들이 인기 직업의 전면에 이미 포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망이 보통인 경우는 4점을 주고요. 좀 괜찮다면 6점 매우 우수하면 8점이고 아주 최고다 라고 할 때 10점을 부여하는 이런 패턴으로 지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지표로는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5점 척도로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최고 높은 점수를 줍니다. 당연하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선호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른 지표하고 반대로 역상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이 지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스트레스 수준에서 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그런 일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요. 이것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평균 수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삶의 질이나 건강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주는 수준이 상당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주관적인 특성들 때문에 이와 같은 각각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대면식의 인터뷰 방식과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usnews.com의 편집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표는 근무역건입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이걸 사이트에서 한글로 번역하면 삶과 일의 균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근무역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또한 5단계 척도로서 해주는데요. 좋음과 보통과 나쁨으로 해서 보통과 좋음 사이를 보통 이상 보통과 나쁨 사이를 보통 이하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역시 스트레스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일터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근무역건의 평균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무역건이라고 한다면 경력이라던가 승진기획 건강유지 가족과의 충분한 여가활동 등과 같은 것들을 이 사이트에서는 근무역건이다. 즉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뷰 방식과 기존의 선행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US 뉴스의 전문가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S 뉴스가 인기 직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7가지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최고의 일자리라는 주제로 오늘 알아본 기준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